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깨로 달려가노라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께 찾아갈까요 교대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깨로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깨로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푸른 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깨로 달려가노라 이 밤에 선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고맙다 dem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푸른 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섬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없게 달려가 못된다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려 매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다 이 섬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없게 달려가도다 이 섬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없게 달려가도다 이 섬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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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is